네 안녕하세요 모하뮤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배운 어셈딩 드미니쉬에 대해서 한번 직접 곡을 분석을 해보므로써 어떻게 어셈딩 드미니쉬가 사용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석할 곡은 비위치드라고 상당히 재즈 쪽에서는 유명한 발라드, 재즈 발라드 곡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었죠. 그것이 바로 첫번째 송홈이었었죠, 송홈 그 다음에 두번째가 키 이 키라는 것은 C키냐 A키냐 이런 식으로 A마이너키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했던 것이 다이어토닉 코드였었죠.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것은 그 해당하는 스케일의 구성물으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는 것이죠. 네 그래서 다이어토닉이 무엇이자 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이 세컨더리 도미난트 세컨더리 도미난트 그 다음에 네번째가 이 세컨더리 도미난트에 따르는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 세컨더리 도미난트 세븐스 코드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서브5였죠. 서브5 세븐 즉, 세컨더리 도미난트 세븐스 코드의 대리 코드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서브5의 릴레이티드 투 마이너 세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곱번째로 배운 ascending diminishing 이러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진도가 이 ascending diminishing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물론 곡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뭐 세컨더리라던가 서브5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재즈곡에서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죠. 요즘은 가요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이러한 화성적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작곡이 되어지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가요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집니다. 자 그럼 일단은 첫번째는 송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송폼을 보면 여덟 마디 자체가 지금 a라고 하겠습니다. 여덟 마디를 a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되돌이표 해가지고 두번째가 나왔죠. 그러면은 이제 두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코드가 d-7 g7에서 다시 앞에 c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2,5로 연결되어 있죠. 그러면 이 두번째는 이제 b로 넘어가야 됩니다. 이 b 파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 d-7의 2,5가 나왔죠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죠. 그래서 이 두번째, 두번째 이 부분은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로 넘어가는 부분은 a-로 하겠습니다. 코드가 다 똑같은데 끝에 요 두마디만 다르죠. 그래서 a, a-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각각 여덟 마디씩이죠. 그 다음에 B부분은 딱 이 부분이죠. 여기까지. 그래서 앞에와는 다른 새로운 요소들이 나왔죠. Dm가 쭉 Am, 그 다음에 25, 36, 25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코드와는 다른 진행이 전개가 되었죠. 이 Dm, B부분에서 이거는 4M7의 대리코드인 2-7이죠. 즉 4도와 2도마이너 내지는 4도마이너 7, 2도마이너 7은 전체적인 C메이저 스케일, 이 키가 지금 현재 C메이저 스케일이죠. 그랬을 때 이 서브 도미넌트 역할을 하는 코드들입니다. 얘네들은 서브 도미넌트 역할을 하는 코드들,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 역할을 하는 코드들은 뭔가 소위 말하는 사비, 즉 코러스 부분에서 시작을 할 때 뭔가 약간 발전적인 색깔을 주는 그러한 코드가 바로 이 4도 코드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코러스 부분, 즉 B부분이 시작할 때 바로 4도로 시작했죠. 4도의 대리코드인 2마이너로 시작했죠. 물론 이 자리에 F마이저 7이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D마이너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이러한 스타일의 AAP의 이런 스타일의 곡들에서는 상당히 코러스 부분에서 4도나 아니면 2도마이너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언제나 꼭 이걸 쓰는 건 아닙니다. 뭐 다른 요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4도나 2도마이너, 그거의 대리코드인 2도마이너, 즉 서브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코드가 이 B파트, 즉 코러스 부분에서 시작하는 코드로 자주 사용이 되어지곤 했었다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8마디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이 이제 A부분하고 똑같습니다. 어디까지 똑같느냐. 앞에 4마디 똑같죠? 코드진행이.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. 자 여기는 지금 현재 G7이지만 멜로디는 Sol, Re, Mi 얘는 Sol 위로 올라가면서 Re, Sol 이 부분만 살짝 차이 날지 사실은 이 G7은 기능은 똑같죠. 그리고 그 앞에 2마이너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그냥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도 크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C로 딱 끝을 냈죠. 그러면서 이 D-7, G7은 이제 고기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 돌아갈 때 이 C로 돌아가기 위해서 2, 5가 나온 것이고요. 전체적으로는 A와 크게 다르지 않죠. 이 뒤에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비슷하죠. 멜로디 도무로. 그래서 얘는 A와 A-가 나왔으니까 A-다시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그래서 B, 그 다음에 A-다시 그래서 총 16마디 곡입니다. 마디, 곡 지금 현재 이 악보는 인트로와 그 다음에 아웃트로가 빠져 있죠. 그 상태에서 그냥 딱 멜로디와 해서 16마디, 32마디 멜로디와 해서 32마디만 딱 나와 있죠.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인트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가장 손쉽게 많이 하는 부분은 이 뒤에 부분, 이 뒤에 부분 일반적으로 이 뒤에 8마디를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뭐 곡에 따라서는 새로운 모티브에 새로운 느낌의 인트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시작하는 코드가 이 전체 키의 일도인 C로 시작을 하므로 C를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코드 즉 C로 시작을 하는 그 앞에 있는 도미넌트인 G7 내지는 Sub5인 D플랫7 이러한 코드들이 오면서 도미넌트의 연속인 이러한 것들도 넣어 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냥 2, 5가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건 1, 2에만 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8마디 혹은 4마디를 인트로를 새로이 편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것은 각자 연주하는 연주자의 느낌에 따라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같은 보컬리스트와 함께해서 같이 연주를 할 때 기존에는 악보를 유지할 때는 보통 마지막 8마디를 인트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때에 따라서는 앞에 8마디를 그대로 인트로로 사용을 하고 노래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지금 현재 비위치드의 수동폼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비위치드는 제가 따로 유튜브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드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 노래의 느낌이 이 곡의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송폼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코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준이 이준 abs